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선거에 관한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선거 문제를 보면 다른 문제도 다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참 문제가 많죠.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바닥 수준이지 않습니까? 민생 보고회를 천 번, 이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올라갈지. 말 몇 마디만 하면 될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몇 마디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몇 마디를 못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너 마디만 하면 되는데 서너 마디를 안 하는 거잖아요. 서너 마디를 2년 동안 안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지. 그것을 여러분들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경북 선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선관위 경고 그냥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뭐 많은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분 말씀은 선관위가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상식적으로 해라 한 점 의욕 없이 해라 이렇게 경고성 주문 한 마디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하는 데는 절대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3월 4일 경유 발언에서도 선거 사기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께서 3월 6일도 이런 그런 발언이 있었냐. 이거는 처음입니다. 3월 6일날 서울중구 유시에서도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윤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유권자들이 크게 환호한 것은 물론이다. 뭐 다르게 하면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침한 지 머지않아 2년이 다가옵니다. 대선 당시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아니한 또는 지키지 못한 까닭의 무엇인지 이날 이때껏 단 한 번 입을 뻥긋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선거였어 그냥 해본 소리였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킬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뭉개버리는 시기면 한국거가 아무리 절박한 사정을 토로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리 엄중한 지시를 내려도 진지하게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말에 신뢰가 없고 영이 전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민생 무슨 뭐 토론회 할 때 그게 진지하게 보입니까? 그냥 아마 대부분 사람들 또 쇼 안에 누가 네 보고 그냥 민생 챙기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때껏 단 한 번도 입을 뻥긋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나치다고 이러면 침묵할 정도면 그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지나치게 2년 동안 입을 다물기가 힘든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안위에 관한 사안이 선거 문제고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매에서 대통령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직무유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보면요. 대통령이란 직부는 여느 지도자와 달리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지도자고 체제 안위에 관한 즉 국가 보위와 직결된 사안임을 잘 알면서 이를 묵구한다면 이것은 국가를 보위할 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형사상 과실을 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가 보위의 최종 책임자가 국가 보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선거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것을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사실상 자유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2판 4판 세력이 아닙니까? 이런 상대라면 죽자 사자 하지 못할 질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총선에 패배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대래 부정승으로 몰고 위에 언급한 대로 국가를 보위할 의지가 없다느니 형사상 과실을 물어 국정을 발못 잡으니 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소위 인쇄 날인과 관련하여 두 차례 선관위에 촉구를 했다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동훈 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정말 진심이라면 위원장 1인의 원론적 멘트로 거칠 것이 아니라 전 당 차원의 무브먼트로 확산하여 선관위를 압박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그 발언의 진정성에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다. 진정성 발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정리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는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문제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이 정한대로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되면 선거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이런 착각하는 겁니다. 차제의 대통령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냥 말 선음하지만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선관위는 상식적으로 하라. 한 점 의혹시켜야 된다는 경고성 주문 한반이면 족갈 것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선거를 은폐한 대열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명을 덮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우회적이라도 이런 발언을 좀 해 주셔가지고 김용민 씨가 서둘러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도 받아들이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받아들이게 그렇게 대통령이 좀 폼을 잡으시는 게 대통령 안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고집이 있으시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그냥 동전의 양명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발언에 처음에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지만 세 번째 발언에서 본인이 선을 분명히 끄었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는 탔지 않아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정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대선 직전에 윤 후보의 사전투표 문제의 언급은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무슨 윤 대통령이 그 문제를 심각할 생각에서가 아니고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하신 거죠. 대선 이후에 지나친 침묵은 여러분 뭡니까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다룰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겠죠. 그럼 그것도 다 보면 넓게 보게 되면 이익이 되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윤 대통령의 언급 가능성 있느냐 없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왁왁거리면 모를까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장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가 하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윤 후보 대신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언급을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사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할 것으로 보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 시권을 여러분들 제가 상시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